이번 달부터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를 시작한 중국이 다음 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6G의 기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연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3일 베이징에서 국가 6G 이동통신 기술 연구 업무 개시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공업정보아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연구단이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업무팀과 연구기관 기업에서 파견된 3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팀으로 나뉘어서 운영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세대 이동통신 6G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은 통신이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황에서 자국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 독자기술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